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 밀 가격이 올해만 60% 넘게 뛰었죠. 설상 가상으로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마저 최근 수출이 금지했습니다. 이젠 식량이 무기가 된 겁니다. 우린 밀 자금률이 0.8% 이러다간 라면도 못 먹게 생겼습니다. 장명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우리 밀 자금률은 1% 안팎으로 대부분 미국이나 호주, 캐나다에서 수입해 사용합니다. 문제는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밀 가격이 요동칠 때 국내 가격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실제 국제 밀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3월에 치솟은 뒤 안정세를 찾다 최근 인도 밀 수출 금지 발표 후 다시 오름세에 놓였습니다. 오는 3분기까지 국제 밀 가격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식탁 물가 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. 밀은 제2의 주식으로 불릴 만큼 소비량이 많지만 99%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.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든 반면 밀 소비량은 70년도 1인당 13kg에 불과했지만 2000년도에는 33kg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시중에 판매하는 빵 100여개 중 국산밀로 만든 빵은 단 한 개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. 지난 20년 농식품부에서 밀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5년까지 밀 자금률 5%, 30년에는 10%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생산단지 규모화 및 지속가능한 밀산업 육성시획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.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미흡합니다. 현재 농촌은 심각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밀은 대부분 건조밀로 수매를 하고 있으며 수매 시기가 장마철과 겹치면서 건조하는 데 농가의 어려움이 많습니다. 밀 건조 저장시설 확충 및 현대화를 추진 중이지만 전국의 몇 곳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. 또한 밀 직불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헥타당 50만원으로 다시 제자리 걸음이 되어 직불금에 큰 기대를 가졌던 밀농가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. 일본도 한때 밀 자금률이 4%까지 떨어졌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며 현재 17%까지 자금률을 확보하였습니다. 일본의 경우 밀 부분에 투입하는 직접 직불금은 1헥타당 675만원으로 우리나라의 10배가 넘은 지원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. 우리의 밀 자금률 재고는 구호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정부의 직불금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합니다. 정부는 식량 안보를 강조하면서 정작 지원이 시급한 상황은 예면하고 있습니다. 밀산업 육성계획을 단순히 먹거리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. 식량주권을 잃은 나라는 사회적, 정치적, 문화적인 주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. 기후변화, 전쟁 등으로 애축할 수 없는 식량위기 상황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이래 정부와 농도 전남이 발빠르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.